네 안녕하십니까 12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성대일 타테크가 큰 변동성은 없는 상태였지만 엄청난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이런 기분 좋은 날인 만큼 주주분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주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심지어 어제도 신성델타테크 CCS 선암에 대해서도 계속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가격 하락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셨어야 됐다 엄청난 과매도 구간이고 왜 매수를 해야 하는지까지 논리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저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은 최소 15% 이상 크게 수익 보셨을텐데 축하드리고 다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이 나온다면 이렇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점 앞으로 계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성 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 하겠다고 직접 공시 나섰죠 또 엄청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설을 좀 간단하게 짧게 해드리자면 신성 일렉트로닉스는 전기 그리고 전자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무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성이 초전도 사업 직접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체 생산 라인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상승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제까지는 제가 초전도체를 떠나서 과학 관련 주식의 맹점과 그걸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제는 초전도체 관련 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수익을 봐야 하는지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나 엔캠 같은 종목들은 같은 산업군의 종목은 아니지만 결국 상승하는 포인트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로 인한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이 너무 뛰어나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세를 확인하면서 수급에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계속해서 진행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꾸준히 재료가 소멸하기 전에는 수급을 잘 받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언제 조심을 해야 하냐 물어보신다면 앞으로는 매일 2시 이후를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러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2시 이후에는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어제도 2시 10분부터 큰 급락이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고 너무 과도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추천을 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급이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너무 뻔한 자리였기도 하고요 어쨌든 초전도체가 맞다 그리고 아니다를 따지기보다는 현재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세와 관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4일에 초전도체 관련 검증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 그 전부터 세력들의 시세 차익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월 4일 전에는 거래를 좀 정리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월 4일 전까지는 재료가 소멸이 안 될 것이고 과학 관련 주식들의 특징에는 검증 검증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3월 4일 이후에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락이 분명 여러 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은 제가 빠르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 시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 그리고 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로 돈 입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방 운영 중인데요 이렇게 매일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방 입장은 안 하고 싶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은 번호로 신성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 커질 텐데 지금이라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 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 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 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이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6월까지 급등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2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2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은 2월까지만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매도 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중인 종목들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 100%로 그런 확률하는 그런 주식들은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100% 항상 맨날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손실들도 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 3월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을 부리시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임스대였는데요 제가 분명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점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끝까지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진짜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욕심을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 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보의 불평등성이 진짜로 심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을 시킨 뒤에 개인들은 고점에서 뉴스만 보고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영상마다 말합니다만 11월에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에 이미 계속 말해 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도 HLB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 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시기부터 재료 상승폭까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권 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 둔 거 진짜 많고 상승 시기도 실시간 타점도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 문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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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이런 자료들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번호 010 4094 8575 그냥 종목명 종목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들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전문 뭐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이랑 매집주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의 119 차석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stay 짝 저희의 한번 보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